kbs가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이렇게 kbs가 9월 2일자로 다루었네요. 큰 사건인데 시간이 지났는데 의료진들이 국민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한다는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방송사들이 다 알아챈 겁니다.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열심히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mbc가 계속 치고 나가니까 mbc가 장악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mbc만처럼 계속 특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mbc가 방송을 내보내면 수만 명이 보니까 경쟁적으로 jtbc나 채널a나 mbn이나 kbs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루려고 하니까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윤정부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종편하고 여러분들 지상파가 경쟁적으로 의료사태 관련 소재를 발굴해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이 사건도 제법 시간이 된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결론은 아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됐는데 119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열 두 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언급 진로를 받았는데 아이가 여러분들 두 살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신체 장기가 이렇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약을 투입해가지고 경련을 멈췄는데 뇌손상이 온 겁니다. 지금 한 달째 이제 의식불명이 되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이죠. 이 방송은 예외 없이 이것을 이제 언급실 뺑뺑이로 처리해가지고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언급실 뺑뺑이 이름 동의하지만 소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도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도 주말에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 충수염이 터질 때까지 언급실 병원을 못 찾아서 평일에 부랴부랴 병원 가서 바로 수술하고 입원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부딪혀서 아프다고 해서 소아과를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그때 시간이 저녁 6시쯤이라 언급실을 갔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이유는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거기 언급실에 온 아기들이 여러 대 있었는데 모두 다 반려됐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어디 병원 가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예전에 소아과 장중첩증으로 언급실을 갔는데 소아과 의사가 정복수를 했는데도 실패하고 아이가 어려움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판사들이 왜 소아 외과가 없는데 정복수를 했냐고 실형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소아과는 분과가 아니면 다른 질환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하의 여름 선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의로 문제는 지금 보면 법조계의 이과 여름에 연관돼서 계속해서 합하의 악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전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왜 언급실 뺑뺑이가 저렇게 발생하냐면 언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자체가 없는 병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아신경세부분과를 전공해 하는 의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소아신경전문의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수억짜리 배상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소아과 의사가 없으면 받아서 언급처치만 하고 소아과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대로 소아과 의사 자체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낸 것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급처치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늦어지거나 실패해서 휴증이 생기나 사망당일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를 받고 전원에 실패한 언급실 의사가 처벌을 받고 수억 이상의 배상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상당수 언급소 의사 선행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언급실 뺑뺑이는 환자만 잘못되면 옆에 소송하라고 부추기는 의료 변호사들과 이런 소송인 온갖 법정의 처벌로 의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는 판사들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급실 뺑뺑이를 건절시키겠다고 언급실에서 강제로 환자를 받도록 지정한다고요? 그럼 이런 법적인 리스크를 버티지 못하고 수많은 언급실 의사들이 사직하고 언급실의 최종적인 붕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년간 언급상황에 대한 법적인 처벌면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아마 사태가 더 악화가 되면 다급해져서 도무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급환자 강제배정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할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언급의학과 교수들이 대거 여러분들 뭐죠? 사표를 던질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목구멍이 포도층인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 달이나 이러분들 쉬면서 다른 술기를 배워가지고 개업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의학의 기본은 다 배웠습니까? 먹고 사는 건 별로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이러분들 그냥 개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영원히 언급의학과 교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피부 미용 시술하는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언급의학과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수술하는 의사를 도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그대넘아 돌아가겠지만 계속 갈수록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급한 나머지 언급의학과를 점점 옥죄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공무원들 속성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소아과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까지 아무리 떠들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의사 정원을 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고 기피과에 대한 지원과 법적 면청이 필요한 겁니다. 아기들은 자주 아프고 진로도 까다롭고 쉽지 않지만 수술하다 문제 생기면 부모들이 무조건 의로 가시러 고소하고 소아과 교수는 시달려 결국 기피하게 되는 현실은 지금 우리 상황인 겁니다. 방법은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소아과가 어렵다고 할 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화제자대학교 목동 신생아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치의가 기소되고 소아할까 할 이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악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바이탈까 지원할 젊은 의사들 없을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한국 사회가 걸레들어서 너무 많이 상실한 겁니다. 아무도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현직 의사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상에 마지막 남은 의사고 저밖에 없다면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제가 받아서 산소를 공급하고 라인을 잡고 경련제 쓰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열도 난다 하니까 내 척수에 검사해서 항생제가 필요하면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장애가 남았을 때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애서셨습니다. 그런 분위기면 제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을 당하고 법원에서는 너는 소아과 의사도 아닌데 소아과 의사라고 해도 너는 전문의가 아닌데 또 소아과 전문의라 하더라 너는 소아신경과 세부 전문의가 아닌데 영양도 안 되면 치료를 하다가 애한테 장애를 남겼다. 배상해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설사 소아신경과 전문의라 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의사들이 돈 대고 간단한 진로에 몰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병이라 치료라도 받아 봤으면 앞으로는 특정 질병이나 상황이면 이러다 죽는 게 당연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들보다 싸고 좋은 진로를 해왔겠습니까. 건강보험 제도도 있었지만 그만큼 의료진들이 희생해 온 겁니다. 그야말로 낮은 숙가에서 박리다매를 했던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배가 가르거나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어질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감소한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애를 살리겠다고 아이를 소아과 전문의 출신이 아닌 피부과 출신의 아이를 살리려다가 실력이 안 돼서 아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보호자는 의료사건이 뭐니 난리치고 고소고발하고 의사를 빚쟁이로 만들고 병원 앞에서는 죽은 부모 중 한 명이 1인 시위하고 있고 재판에서 매너까지 정지시 그러니까 의사가 언급이라 진로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뉴스가 제목을 참 잘못 뽑았습니다. 진로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로를 할 수 있는데 진로를 안 하겠다는 게 거부지. 진로 거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저것은 병원이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급실을 한 곳이 거부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원이 나쁜 곳이구나 의사가 나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언급실에 의사는 있는데 배후 진로과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고 그것도 소아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으니까 애한테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kbs 기자들 무슨 기자들이 사무리아 현상을 정직하게 좀 치라기 이런 파헤진료가 노리기 전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국가의 민도가 낮아진 겁니다. 사건이 터졌는데 본질을 아무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전부가 언급실 뺑뺑이로 여러분들 다 몰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창피한지 제목 뽑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언급실 이런 곳 거부 전부가 이렇게 이러면 아는 겁니다. 언급실 거부 언급실 뺑뺑이 왜 여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피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의사 욕하는 거 빼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